이제는 요크지? 너 이상하다? 너 미싱 할 거니? 너 미싱 할 거니? 혹시 나중에? 막 재단 미싱하지도 않은 사람이 재단하는 거 보여달라고 아 이렇게 세심해요 우리 요크 시청자가 다른 분들 궁금해하실까봐 미리 그런 거 다 알고 있어 미싱 게임 나올지 모르는 미싱 게임 나올지 내가 하나 만들어볼까? 미싱 게임 시간 안에 재단하기 아 재단부터 타임 5분인가요? 언니 너무 짠이네 몇 분 걸리나 볼까요? 자 가겠습니다 얘를 놓을 데가 따로 없어 Q 너 왜 스타트 안 되니? Q 아 근데 아 다 정리해줘야 되는데 요기 레이스죠? 요거를 끝단을 살려볼게요 여기를 끝단은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이거 버리기 아까워요 레이스는 레이스 원단도 비싸기 때문에 그래서 요런데 살려주면은 좀 더 예쁘니까 이렇게 살려주시면은 살려줄 수 있으면은 살리세요 벌써 1분? 가나요? 42초 미싱? 잠깐만 나 미싱 교체했나? 흐흐흐흐 벌써 1분 지났어 아이씨 빨리 잘라놓을까 그래도 선물로 보내줄 거니까 좀 더 정성스럽게 잘라줄게요 이거 2분 잡아먹겠는데 으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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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야 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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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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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두번에 두번에 실수는 없다 오 흰실 흰실 끝났어 이제 끝났어 자 요정 모자입니다 이거 사기꾼이라 놀 이제 여유부리는 단동이 이제 오버록을 쳐줄게요 밑에도 오버록을 쳐줍니다 오마이갓 밑에 한번 접어서 봤고 뭐야 깜짝이야 야 이거 때문에 삑살났잖아 아이씨 소리났어 그리고 끈을 달아줄거에요 3분 40초 3분 50초 꺼미구만 땡 아 접는 뒤집어 보겠습니다 빠바바바바 마무리까지 으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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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걸 또 봤어 언니 으잇 아는사람이 아는사람이 더해 으잇 으잇 끝까지 공업용 보핀 사절보핀 쓰시는거 에 사절보핀이에요 이거 사절보핀은 또 틀리거든요 으잇 아 으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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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꼬꼬대 꼬꼬대 딱변술인데 딱변술 이게 애들이 쓰면은 뒤통수에 뒤통수에 이렇게 이렇게 돼요 아니에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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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시접없이 했기 때문에 80사이즈거든요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은 아 좀 크겠네요 이렇게 돼 이렇게 보면은 요기에 여기까지 턱까지 얘가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기 이렇게 얼굴이 이러 안 보여 이렇게 얼굴이 빠밤 자외선으로부터 아니 너가 자외선을 차단해주진 않지 끈도 기네요 좀 5개월 내년에 그러면 뭐 내년에 너무 예뻐요 원단도 예쁘고 100일 자취 기종이야 100일 자취 기종이야 어떻게 되는거야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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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돼요 이렇게 A 가 쓰면은 이렇게 여깨. 레이스 원단 있으면은 한번 만들어보세요. 이렇게 생겼어요. 원단은. 패턴은. 이뻐서. 미쳐 미쳐. 우리 집에 저게 있었는데. 애기 그게 있었는데. 머리가 있었는데. 그 머리가 어디로 사라졌지. 여러분도 함께 한번 만들어보세요. 이거 지금. 레이스니까. 이렇게 빨리 만들었지라고 생각하겠지만. 일반. 이게 겨울 때. 요정모자 많이 만들거든요. 그래서. 겨울 때 만들 때도 간단해요. 요기. 맨날 간단한데. 뒤에 인형. 아. 쟤 쟤. 얘는 안 맞을 것 같은데. 얘한테 맞겠는데요. 얘. 앞에는. 앞에는. 그냥 접어서 박으면 되겠네. 안녕 이모들. 나 레이스. 요정모자 썼어. 아. 앗. 단독님이 하시니까. 간. 흐흫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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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면이. 흐흫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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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좋아. 선글라스 역. 역할도 해요. 흐흫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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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웃기지마 좀 마이크도 좀 얘 아 나 눈물 나 지금 얘가 애기가 애기가 쓰면은 요런 요런 느낌 요런 느낌이에요 얘가 좀 주둥이가 튀어나와서 그런데 애기 눈이 깝깝하겠네요 만들어달라는 요정무지 안만들어주고 안대를 만들어줬어 아 웃겨 콩명가 ㅋㅋㅋㅋ 얘가 얼굴이 작잖아 ㅋㅋㅋㅋ ㅋㅋㅋㅋ 이렇게 ㅋㅋㅋㅋ 기다려봐 ㅋㅋㅋㅋ 얘로 해볼까? ㅋㅋㅋㅋ 얘도 똑같겠는데? ㅋㅋㅋㅋ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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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가 우리 딸 배 속에 있을래 제가 애기 우리 딸 만들어주려고 만들었는데 관심도 없더라고 우리 딸은 이런거 관심이 없어 ㅋㅋㅋㅋ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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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귀여워 ㅋㅋㅋㅋ ㅋㅋㅋㅋ 야 가만있어봐 ㅋㅋㅋㅋ 야 너 꽃좀 저기로 뒤로 해줄래? 안녕 난 미싱개 캐리라고 해 ㅋㅋㅋㅋㅋㅋ 이렇게 돼요 이렇게 이렇게 된다고요 애기가 쓰면은 이렇게 되는거에요 그냥 여기서 팁하봐 여기 뒤에 고무줄 살짝 넣어주면은 더 좋아요 고무줄을 살짝 더 해주면은 뒤통수가 이제 동그라니까 음 이렇게 여기다가 살짝만 너무 세게 하면은 쫄릴 수 있으니까 귀엽죠? 미라언니 마음에 드시나요? ㅋㅋㅋㅋ 그래서 이렇게 쓰는거에요 이렇게 이렇게 근데 조카가 남자는 아니죠? ㅋㅋㅋㅋㅋㅋ 여자 맞죠? 조카? ㅋㅋㅋㅋㅋㅋ 베니페리쿠짱 다같으려 아 이렇게 이것까지 만들어 보았어요 이거 미라언니한테 보내드릴게요 ㅋㅋㅋㅋ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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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찌니찌니는 어쩌지? ㅋㅋㅋㅋㅋㅋㅋㅋ 으엑 택배비는 착불 ㅋㅋㅋㅋㅋㅋ 가난한 BJ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